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준석은 이기주의자이고 본인이 살려고 자기가 몸담고 있던 당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좀 원로격에 해당하는 분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결제해지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4, 50대 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가 갈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좀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장기표 씨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극한 이기주의자다 맞죠? 말과 글로서 담아내야 힘듭니다 지극한 이기주의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는지 그것을 지독한 이기주의자이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당을 불태우고 없애려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라와 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공직자의 정치인의 기본 자세인데 이준석은 선당후사라는 말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굉장한 이기주의자임을 실토한 것이다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당후사라는 것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이준석이 막말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당연히 공직자는 뭡니까? 선당후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공을 앞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공직을 안 맡아야 되는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골몰하면 누가 공직을 맡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국가와 당을 뒷전이어야 되느냐 이준석 대표도 과거 선당후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말이 달라지느냐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더니 몇 달이나 지났다고 저주를 퍼붓고 계곡이라고 욕하느냐 본인이 살려고 당을 불태우고 대통령까지 지금 막 공격하고 있다 시독한 이기주의자 참 멋진 그냥 표현이네요 촌철살인입니다 시독한 이기주의자 극렬한 이기주의자 선당후사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정말 말을 잘 꾸며내는 젊은 친구입니다 공직자라면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첫 관문은 그야말로 선당후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마구 내가 알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정말 참 기가 차네요 장기표 씨는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성상납 의혹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지적합니까 이렇게 핵심을 착하게 짧고 단호하게 표현을 해 줘야 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한마디 못하지 않느냐 너무나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태의 핵심은 성상납 의혹이고 이준석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쏟아냈지만 제대로 해명도 한마디 못하지 않았지 않느냐 핵심과 본질을 항상 뭡니까 그냥 덮고 다른 화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덮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됐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게 원로가 마땅해야 될 이야기죠 성상납의 기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가 가능하고 기소가 될 것이다 얼마나 명확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을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안 된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대위 체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장기표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성상납을 덮고 간다면 이재명 대표의 비리와 불법 부패는 어떻게 단지할 수 있겠느냐 물론 장기표 씨가 한 이야기 가운데 뭐 핵심만 골라서 이렇게 보도문에 담았겠지만 인용문을 여러분 처리한 걸로 봐가지고 장기표 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 뭐 아주 뭔가 장황한 그런 칼럼 보다도 훨씬 단호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성상납 의혹이고 성상납 의혹으로서 그는 마땅히 물러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성상납 의혹은 기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서는 검찰이 분명히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끌어안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사법자재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 활동에 깊숙이 관여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어줍지 않게 판사들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여러분들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고 2018년에 김능한 대법관이 온 나라를 뭡니까 한일 간의 격돌의 경량으로 밀어넣던 것이 외교상에 여러분들 맺어진 조약에 대한 부분을 어줍지 않은 대법관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판사가 아니더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법자재의 원칙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사들이 그렇게 하는지 짧지만 아주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핵심을 이야기하고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훈장이 아니지만 생업의 현장을 떠났고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눈치를 봐야 되라 어떻게 나이든 사람까지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실에는 모두가 함구하는 나이든 사람의 일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비급해졌는지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심하게 돼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참과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멀어버렸는지 경제성장률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문제도 공유하고 또 다루어야 될 사안이지만 참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